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입니다. 오늘 섬진강 홍수 피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와 정부에 대한 대책 요구를 하고 섬진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지역구 의원이신 하영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섬진강을 비롯한 여러 곳의 홍수 피해 원인은 사고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명백합니다. 정부는 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책을 수립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섬진강의 경우 가장 중요한 하천 기본계획도 없는 깜까미 하천입니다. 섬진강 하천 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총 예산이 고작 40억 원인데, 제때 예산을 주지 않아서 6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완공 못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둘째로, 섬진강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에서는 적절한 댐을 운영해야 하고, 하천에서는 제방 등 취약지구를 제때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제방 보강이나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을 알면서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소통능력보다 많은 물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물은 제방을 넘어서 마을로 흘러들어서 침수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눈을 뻔히 뜨고도 홍수방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데,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홍수 원인을 조사한다고 하니 참으로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셋째로, 하천의 유수소통능력 문제인데, 소통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준설과 제방 보강 등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방 보강은 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준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준설을 하지 않아서 홍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넷째로,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상류의 댐을 만들어 놓고 댐 수량을 조절하면서 가뭄에도 대비하고 홍수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방류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초당 1,800톤을 19시간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시에 비도 안 오고 주변이 건조할 경우에는 많은 물을 흘려도 섬진강이 흡수나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2, 3일 동안 비가 계속 와서 유역 전체가 습지화되어 있고, 제방도 취약하고 수위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흘려보낸 것은 댐 안전을 위해 하류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을 해소하는 전문기관의 댐 운영 방식입니까? 이런 식의 운영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다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매뉴얼대로 할 것이고, 하류 지역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다섯째, 이 정부가 좋아하는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홍수 예방 책임은 수자원공사, 환경부, 국토부로 나누어져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제대로 안 되었고, 댐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 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시켜 놓으니까 댐은 댐대로 살자고, 하천은 하천대로 죽을 지경이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사고 원인 조사, 책임자 처벌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책임자를 처벌한다고요? 책임자 처벌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실무자만 처벌하는 꼬리짜리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내스발 태풍이나 내연도 장마철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홍수 피해 방지 대책입니다. 저는 이 무능한 정부의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 즉시 하천 기본 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둘째, 계획상에 제시된 취약지구 재방 보강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셋째, 하천관리청과 지자체가 요구하는 필요한 준서를 하십시오. 네 번째로 수자원공사는 즉시 60년 된 댐 운영 매뉴얼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자원과 하천관리의 목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재편하기를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홍수조절, 가뭄해소, 수질개선, 진수환경 및 환경보호라는 수자원 개발의 목적과 이용에 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하면서, 왜 실제로는 안전 문제를 경시하는 겁니까? 섬진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지역구 의원인 하영재 의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천남의 하동지역구 미래통합당 국토의 소속 하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수 피해를 당하신 섬진강 주변지역 주민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기간 동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관제입니다. 섬진강 홍수 원인은 그간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즉 홍수 조질지 설치, 하상준설, 그리고 재방, 보강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관리를 이룬한다는 명분으로 전문 지식도 없는 환경부의 수문 개방 업무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수당공사 측은 이제야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운눈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까정스럽고 국민을 호도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착수해야 할 일은 홍수 피해 원인을 조사한다고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곧 닥쳐올 태풍을 동반한 더 큰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 당국은 많은 부분을 놓쳤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희욱 위원께서 언급하시듯이 섬진강 화천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6년째인 금년 말에야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유량도 알 수가 없는 깜깜이 화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뉴욕종합관리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홍수가 없었다는 아니한 생각으로 재방부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의 경우 구금곡교를 설치하여 철거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대형 홍수 피해를 야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화동지역은 환경부가 생태보존을 위하여 하상정리를 반대하여 곳곳에 수중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환경부의 당초부터 수문개방과 개폐업무를 맡긴 것이 잘못입니다. 수장공사는 댐안전만을 고려하여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당 1,800톤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19시간 연속으로 방출하였습니다. 특히 당일 8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시간당 평균 방류량이 1,869.8톤으로 계획 방류량을 초과했습니다. 여섯째, 금방 김희욱 위원께서 지적하시듯이 수자본과 화천관리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하여 기간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이 화계장태를 방문했을 때 수혜가 난 당일부터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면서 홍수 피해를 파악하고 있던 지욱구 국회의원과 도연을 배제하여 바닥 민심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8일이 경과한 뒤에야 황금부 장관과 수장, 공사 사장이 피해 현장을 다녀가서나 분노한 주민들이 책상을 뒤집어 던지면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계기관이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을 제쳐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고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운운하고 있어 이번에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이 빈축을 사고 있고 피해를 당하여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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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